1, 2, 3 아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소개팅 하시는 분 이 소개팅 하시는 분 있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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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들어보세요 소개팅 하시는 분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짜 소개팅 하시는 분 있으세요? 있으세요? 없어요? 여기 진짜 하시는 거예요? 미팅 있으세요?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만 주세요 마지막 2 이거 쓰세요 이거였어요? CFG 뉴스였어요 와 이렇게 컨셉을 또 잘했어요 잘했어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홍대에게 나오는 게 어떠세요? 홍대에 참 기운이 좋죠 거기다 금요일 밤 홍대잖아요 네 진짜 너무 좋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왜요? 지금 8시 15분 2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홍대 거리에 사람이 많으면 프로듀서는 누가 보나 아 그래요?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정도로 네 다들 아마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예요 꼭 다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촬영하는데 힘 안 드세요? 아 저는 힘들게 별로 없어요 네 저는 분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다 좀 편한 씬들 위주라서 제가 거기서 또 연예인으로 나와가지고요 힘든 씬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어 하지만 어른공주 네 네 그녀 활력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인사 한번 드릴까요? 안녕하세요 아이소이 모델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홍대에 그녀가 또 왔어요 네 다 좋습니다 아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? 아 요새 프로듀사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5월 15일 9시 20분 네 15분 아 15분 네 5분 정도 광고 나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촬영하고 온 거예요? 네 오늘도 촬영을 했어요 네 신디에서 이제는 아이소이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카메라 미리 좀 축하 좀 드릴게요 네 내일 네일이죠? 아 네 내일 생일이에요 네 네 내일 5월 10일이에요 생일이에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와 아이고 정신 깎아버렸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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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정말 아이없는 몰랐던 서프라이즈 파티가 진짜 몰랐어요 네 올라와서 붙일까요? 올라와서 올라와서 이 앞에서 아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 이쪽에 서 계시면 네 저희가 네 아 그래요 정말 앞에 아유형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했죠? 승혜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음악을 꺼주시고 다 같이 세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네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네 소원 네 소원 얘기하시고 소원 밀고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요거 사진 찍을 때 아 우쿠렐라를 선물로 네 감사합니다 오 이 앞에 누가 봐도 누가 줬는지 한 번을 알게끔 아유이송이라고 써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팬들이 준비한 생일 그리고 아유이송에서 준비한 아유형이 생일 어땠셨어요? 아니 진짜 몰랐는데 네 대본에도 하나도 안 써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생일 첫 축하를 아이송이와 어 여러분께 받게 됐는데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제가 되게 좋은 생일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이 생일이 아이송이만 있는게 아니라 협조사가 많아요 아 그래요? 자 먼저 갯설스킨 그 다음에 바다마운 일발길포차 아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엠노래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저기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도 저 위에도 지금 2층에 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여기도 안녕하세요 야 오늘 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크렐라 네 혹시 연주 가능해요? 아 제가 우크렐레는 연주를 못합니다 아 못해요? 히터는 혹시 잘 쓰시는데 네 조금 얘도 달라가지고 네 제가 우크렐레 할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또 해요 그래서 드려주세요 알겠어요 자 저희가 오늘 네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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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